휴 점심시간에 뛰어놀지 않다니 명백한 정춘 위반 자고로 교실이란 땀냄새가 나야 하는 뭐? 우리 애들은 무조건 체육수의 만점을 받아야 한다 리코더로 칼 싸 많은 놈들은 교가 30번 연주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낼거다 음치녀석도 리코더 마스터로 만들어주지 뭐 화려하겠구만 에헤? 신성한 색종이로 비행기 접어날리기? 직접 비행기가 되어보게 창밖으로 담자줄까? 생각만 한다는게 이거로 한자 백번 받아쓰기 숙제라 내오다니 딱 같다 넌 벌칙으로 홍삼캔디 다섯개 먹박이다 8,4,32,85,40,86에 오더라 뭐더라 고 스트레이트 앤 펌 라스트 앤 더 코너 I'll find that you and you 체수, what do you mean on your TV? 여러분 만약 친구가 넘어져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응 방금 유튜브 가기라는 새끼 나와 내 앞에서 커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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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